살다가 가지 않습니까? 가는데 오늘 이전 광복회장 폐악질을 참 많이 쳤죠. 친일 이런 문제를 또 계속해서 부채질을 했고 공금을 유용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자기 아버지 어머니를 미워하는 그런 자서전술한테 돈을 사용하고 나이를 먹어서 어떻게 저렇게 늙어 가나 그런 생각을 했는데 결국은 간 모양입니다. 제가 죽음에 관한 소식을 듣고 그래도 신문들은 예의가 차려가지고 김원웅 전 광복회장 암투병 중 별세 이렇게 했는데 저는 사망 이렇게 하는 것이 더 옳은 이야기야. 사회적으로 큰 무리를 일으켰던 인물이죠. 문재인 정부에서 광복회장을 지낸 김원웅 씨가 10월 30일 죽었다. 최근 암투병 중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사람이 저지를 수 있는 온갖 폐악질을 다쳤지 않습니까? 말년에. 요즘에 이렇게 보면 나이를 먹어가는 것 자체에 대해서 굉장히 회의감이 들 때가 많습니다. 나이를 먹어가면 대개 우리가 젊은 날 예상했던 것은 경륜도 풍부해지고 지혜도 많을 것이고 또 마음도 좀 넓어질 것이고 자기 이익을 넘어서 후손들도 좀 널리 생각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하는데 근자의 대한민국 사회를 보게 되면 나이를 먹어가는 것이 훈장이 될 수 없구나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데 그 가운데 모든 나이 드신 분들에 해당되는 일은 아닙니다. 그 가운데 한 사람이 바로 지금 말씀드리는 김원웅 씨 같다. 그런 생각을 드네요. 어쨌든 그렇게 죽을 것을 그렇게 갈 것을 그렇게 그냥 폼을 잡고 그냥 온갖 욕을 다 퍼먹을 정도로 그렇게 악행을 입삼다가 하기에 독재자들 여러분들 최후를 보게 되면 차베스라든지 이런 사람들도 마지막까지 발악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기에게 남은 시간을 개수해 볼 수가 있으면 자기가 떠난 이후에 후손들의 앞날이 좀 편안하고 번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말도 하고 행동도 하면 좋은데 그게 아니고 그래서 조선일보 아마 신문 보면서 기분 나쁜 분도 많았을 겁니다. 김원웅 전 광복회장 암투뱅 중 사망 이렇게 표시해야 되는 거죠. 별시라는 이야기는 이 사람한테는 너무나 과분한 그런 대접이다. 그렇게 살다가 그냥 다 가는 건데 살다가는 좀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면서 그렇게 가는 것이 인생인데 마지막까지 그렇게 폐약질과 분탕질을 지노니까 도대체 인간이란 것은 얼마만큼 악해질 수 있고 사악해질 수 있는가 이런 생각을 저뿐만 아니고 많은 분들이 아마 하셨을 겁니다. 제가 이제 김원웅 씨 죽음을 접하고 난 다음에 떠오르는 문장은 그렇게 가는 게 그냥 삶인데 마지막까지 그냥 그렇게 그냥 사람들의 욕을 처먹을 정도로 그렇게 악한 짓을 일삼을 수 있냐 이 인간아 이렇게 생각합니다. 대개 사람들이 죽음에 대해서는 좀 관대해지는데 김원웅 씨에 대해서는 참 예외입니다. 시민들 의견을 보니까 최사님께서 정말 할 말이 없네요. 자동님께서는 머놈 죽은 게 기사건이냐 이런 이야기를 하시고 뚱님은 대한민국에 너무 못된 짓 많이 한 사이므로 별새보다는 사막이라는 표현이 더 적절하더랍니다. 559명이 찬성했고 한 명이 반된다. 어쨌든 이런 걸 보면서 사람이 살아가는 것이 잠시 머물다 가는 낙은의 인생하고 같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위해서나 가족들을 위해서나 후손들을 위해서 악행은 저지르지 않아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에서 배운 사람들 서울법대 출신들 대법관인지 아니면 무슨관인지 모르겠지만 악행을 저지른 인간들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선거관리를 담당하는 자들 가운데 책임자들 얼마나 악행을 저지른 자들이 많습니까? 잠시 살다 가는데 이렇게 삶에 대한 관점을 정리하고 나면 그렇게 폐악질은 분탕질은 사악한 질은 안 할 수 있는 거죠. 오늘 첫 뉴스로 여러분들 그렇게 갈 것을 김은웅 전 광복회장 암투명 사망 이 내용을 한번 소개해 드렸습니다. 김은웅 전 광복회장 암투명 사망 김은웅 전 광복회장 암투명 사망 김은웅 전 광복회장 암투명 사망